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번 팻 히어로즈 팻 뽑기 시간 제가 백비가 있거든요 이거 다 뽑을 수 있습니다 당신 근데 아직도 모르는 게 있구먼 여러분들 여기서 꿀팁 하나 초보자들의 꿀팁 하나 이걸 안 열어가지고 무슨 꿀팁인가요? 네 이거 있죠 이거를 이렇게 열 수가 있어요 열면은 아주 좋은 게 더 좋은 게 있답니다 그렇군요 여러분 얘는 지금 거래 서버에 있습니다 같이 뽑자니까 그냥 거래 서버로 튀었어요 일단 뽑아보도록 할게요 뿌직뿌직뿌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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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뿌직뿌직 뿌직뿌직뿌직 뿌직뿌직뿌직 뿌직뿌직 뿌직 아 좋은 거 가자 호랑이 가자 짠 짠 좀 이상하네 나의 문은 이런 게 아닌데 나의 문은 엄청난데 왜 이런 거야 얘는 지금 거래 서버에 아주 좋게 좋게 있습니다 나의 에그는 나의 에그는 이즈구 씨 이제 구십 999K는 안 좋은 거 나의 에그는 나의 에그는 이제 구십 999K는 안 좋은 거 다시 왔습니다 이 알을 까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이거 사기당했는데요 아니 이거 이렇게 얼음이 나있는데 이것봐요 이렇게 얼음이 안나와있어요 이상하네 일단 이것도 자 여기 금이 나와있습니다 없습니다 얘랑 똑같아요 이것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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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돼있죠 근데 이거는 얘랑 똑같은게 있습니다 아니 아 근데 얘는 지금 채팅이 있네요 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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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되게 매끈매끈한 얼음 아니 왜 자꾸 이상한것만 나옵니까 뭘 말해봐 이거 막 휘네요 매끈매끈 간다 푸석푸석의 힘 간다 뾰족뾰족의 힘 오 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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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습니다 철레어 오 4% 나 3% 나이스입니다 3% 제발 뾰족뾰족 뿔의 힘 간다 뾰족뾰족의 힘 오 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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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얘도 4% 어 이건 뿔의 힘 뿔의 힘 뿔의 힘이어서 얘가 나왔구요 나 뾰족뾰족의 힘 가즈아 아니구요 뾰족뾰족의 힘 가즈아 아니구요 아 다시 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왔습니다 여기까지 가죠 근데 여기에 한번 더 뽑을게요 기억이 안나가지고 됐다 됐다 간다 뾰족뾰족의 힘 근데 왜 다 뾰족뾰족인거죠 당신이 전화했어요 아 그런거야 간다 매끈매끈의 힘 아니 푸석 매끈? 암튼 힘 용암의 힘 용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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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샹 아 푸석푸석의 힘 마지막 마지막 갑니다 오케이 나 그냥 줘야겠다 찾아보기 어렵다 빠앙 용암 마지막으로 주 이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인벤토리 꽉 찼네 아 기다리삼 여러분 왔습니다 이 걸 우와 가즈아 에픽 에픽 여기 과연 아 43포 가자 가자 이걸 엄청나게 뽑아도록 할게요 다음 다음거 예고 다음 다음편 예고 벌로 시작한 벌로 시작한 그리고 마지막 끝이 터입니다 터입니다 잘 찾아보셈 잘 찾아보셈 흠 이 물음표 물음표를 하기 위해 아 절대 안 나온 흠 가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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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방금 롤레타기를 했는데 저는 저 저분한테 15b 를 받고 5b 짜리를 준단는데 다시 되돌려 줘서 나갔습니다 잘했지 다 편집할게요 앗 으 아 내 멘트가 어쨌든 내가 이렇 뭔가 댓글이 읽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진짜 사기꾼이네 아 심고심고 아... 그거는 좀... 아 뭐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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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아니 난 벌이 한 마린데... 1, 2, 4, 3, 1 과연 오줌메시마 또 또 또 또 또 또 따따따 여러분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끝 끝 끝